응 아빠 응? 빨리 와야되겠다 왜? 엄마가 전화를 안받거든 어 근데 교노미새끼 이거 어? 사고쳤다 이거 설사쌌네 이거 설사쌌어? 땅바닥에 어디에? 카페트에 우리 안에? 어 어 지금 지금 퇴근해라 지금 퇴근 못하지 왜? 아빠 6시 되면 퇴근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라 알았어 최대한 빨리 엄마 전화 안받아? 어 엄마 전화 안받아 어 그 일단 나도 치우지 말고 냄새나? 아니 냄새나